자 씨름 놀이 푸비부비 푸비부비 빠빠 푸비부비 푸비부비 뿜뿜 빠밤 뿜뿜 빠밤 뿜뿜 뿜뿜야 뿜뿜야 우리 씨름하자 씨름? 어떻게 하는건데? 이렇게? 자 나 잡아봐 이렇게? 자 간다 하나 둘 셋 아빠다 아빠 아빠 주워주워 아빠 주워주워 세상에 손짓 주워주워 아빠 야 빠빠 뿜뿜 뭐하고 있었어? 아 씨름이요 보세요 이상하네 다시 한번 우와 안되지 빠빠야 그렇게 힘으로만 하니깐 안되지 잘 봐 자 뿜뿜아빠 네? 자 아니 저 꾸빈 박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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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어 그렇지 그렇지 알았다 박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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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그러면 좀 더 쉽고 재미있는 씨름 방법을 알려줄까? 우와 정말요? 우와 그래 아빠랑 우리 친구들도 불러서 함께 씨름을 해보자 재미있는 씨름 놀이 우와 좋아요 그럼 다같이 부비부비빠빠 모두 모여 야취 야취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반가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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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만나서 정말 정말 반가워요! 모두모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빠! 아빠! 빨리요! 쉽고 재미있는 씨름 놀이 빨리 알려주세요! 그래 첫 번째 씨름 놀이는 얍 엄지 씨름 엄지 씨름? 그래 이렇게 아빠랑 손을 잡고 얍 얍 씨름하기 이렇게 누르면 이기는 거야 아 그렇구나 아빠 그럼 이긴 사람은 딱 이렇게 손등 때리게 해요 좋아 우리 친구들도 아빠랑 신나게 씨름해 보세요 얍 얍 아빠 손을 잡고 엄지 씨름해 보자 요리조리 샥샥 피하다가 누르고 요리조리 샥샥 피하다가 누르고 엄지 엄지 씨름 누가 누가 잘할까 자 다 같이 좋아요 다시 좋아 아빠 손을 잡고 엄지 씨름해 보자 요리조리 샥샥 피하다가 누르고 요리조리 샥샥 피하다가 누르고 엄지 엄지 씨름 누가 누가 잘할까 이번 시간은 아빠랑 나랑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함께하는 신나는 시간 부비부비 게임 게임 오늘은 신나는 손바닥 씨름을 해봐요 자 오늘의 게임 방법은 화면을 잘 보세요 우라쳐쳐 손바닥으로 딱딱 쳐서 밀기 먼저 넘어뜨리면 이기는 거예요 이야 그럼 넘어지지 않게 이렇게 샥 피해도 되겠네요 맞아요 자 그럼 우리 빠빠팀 모두 준비됐나요 네 네 그럼 우리 뿌 뿌 팀도 준비됐나요 네 좋아요 그럼 빠빠랑 뿌푸부터 나와주세요 네 네 하하 뿌 뿌 빨리 나와 바빠와 뿌 뿌의 손바닥 씨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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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빠가 넘어졌어요 괜찮아 괜찮아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뿌 뿌 팀이 이겼어요 일제여 그럼 다음 친구들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우리 민서 우리 민서 민서는 너무 이쁘게 생겼는데 남자친구 있어요 이름이 뭐예요 안 들려요 다시 남자친구가 뿌 뿌예요 뿌 뿌는 여자친구인데 자 오늘 민서 오늘 게임 잘 할 수 있죠 네 네 좋아요 자 그럼 두 친구 준비하시고 자 준비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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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자 준비하시고 시작